너 그만 먹으래 안녕하세요. 띠미들 띠미 그리고 콜라입니다. 오늘 띠미 채널 역사상 이런 귀여운 생물체 우리 콜라 귀요미 대표 유튜버 콜라와 함께 ASMR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ASMR이 아니고 사람과 강아지랑 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지겨워? 빨리 할까? 콜라와 함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멍스토랑 사람이랑 강아지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귀여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콜라랑 저랑 어떤 음식을 먼저 맛장을 띠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쉐이크 이거부터 한번 에피타이저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랑 똑같은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갈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딸기 위에 얹어져 있고 콜라야 기다려 미안해 먹지마 먹지마 저기요 먹지마 콜라야 기다려봐 콜라야 자 딸기부터 안에서 먹지마 자 귀여워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금 콜라가 그 콜라 털들이 딸기를 물들여지고 있어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잘 먹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메뉴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단호박 아이스크림 빙수 여기 단호박도 올려져 있어요. 빙수 제가 조금 더 맛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딸기 빼빼로나 딸기를 이렇게 얹어져 있는 딸기 빙수예요. 누나께 더 맛있어 보이지? 표정 봐! 자 그럼 너부터 먹자. 너가 더 귀여우니까 원래 귀여운 게 최고야. 너부터 먹어봐. 너 그만 먹으래. 안 돼. 그만 먹으래. 안 돼. 너 그만 먹으래. 하지마. 그래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뭐야.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오늘 저녁ㅁㅍ 맛있다. 이거 엄연히 말하면 방해야 나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봤어? 저는 여기에 초코불량 같이 섞었어요 안돼! 너 먹으면 안돼! 라즈베리도 같이 있다! 맛있겠지? 너무 맛있어! 이렇게... 오 안돼요? 이거 띠띠미한테 보여줘야 돼 이렇게 몽스 크림에 초코를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멘트를 못 치겠네요 자 그러면 콜라가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다음 메뉴를 제가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손! 모륵손 누나가 먹여줄게요 너무 많다 잠깐만 탁 깨끗해 자! 먹어! 먹어! 아사이 빙수 적당히 해 이거는 아사이 빙수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건조가일도 같이 콜라야 한대 건조가일도 같이 이렇게 있어요 콜라 왠지 모르게 콜라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조금만 미안해지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콜라 미안하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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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미의 백만을 위하여 띠미의 백만을 위하여 고맙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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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빠미의 백만을 생각만 소주를 들고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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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어.. 원샷! 콜라 원샷! 아 더 먹은 거야? 이제 제가 먹어볼게요! 어 이거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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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거야? 콜라야! 콜라까다! 콜라까! 지금 콜라가 이상을 잃었어요! 콜라야! 오늘 너가 3분의 1 이상 내 얼굴을 가렸어! 맛있었어? 아.. 맛있으면 멍해봐! 맛없으면 멍멍! 어떻게? 오! 맛있었대.. 오늘.. 소리가 잘 들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콜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아구.. 콜라야.. 콜라야.. 나 할 거 없어.. 아이스크림 ASMR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좀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구우고 싶어하는 거지 바라더라고요 땅lig게티 earץ 아lime sensaco